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중기도는 양력 7월 1일날 입제를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49일동안 기도를 하고 백중날 회양을 하겠습니다 칠석기도는 음력 7월 초하룻날 입제를 해서 칠석날 회양을 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지요 그리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행복과 불행은 항상 교차합니다 좋았던 일이 안 좋은 일의 씨앗이 되고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극락과 극락과 지옥이 함께 있고 기부천사와 절도자가 같은 땅에 살고 있고 재벌과 거지가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늘 행복해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 행복하게 됩니다 늘 한탄만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마음 편안하고 밝은 얼굴을 한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에 자주 가보세요 절에 가면 반지를 빼놔라 하나요? 목걸이를 빼놔라 하나요? 그냥 가벼운 신심으로 절에 가시면 합장하고 정중하게 반겨 드릴 것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절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절에 자주 찾으시고 전법에 앞장을 서야 되겠죠 여러분 열반이 코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늙으면 몸도 세약해지고 얼굴에 윤기도 없고 피부 탄력도 없고 근육도 축소가 되죠 그래서 늙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이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늙어가며 변해가는 모양을 낡은 수레에 비유를 하죠 수레가 낡으면 삐그덕거립니다 사람도 늙어갈수록 무릎, 허리, 어깨, 뼈마디가 삐그덕거리죠 사람 목숨 간단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이 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는 순간에 와버리죠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과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해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둠을 탓하기 전에 불을 먼저 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밝은 빛이 되어서 힘든 일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마음에는 고뇌가 없습니다 내 것이란 집착과 아상이 없으면 고락의 인과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도 없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지옥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면 극락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해외여행과 관광을 즐기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도 드뭅니다 이제는 맹목적 성장 추구보다는 현실을 바로 알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인들 농담 중에 아들을 낳으면 일천이라네요 가장 가깝죠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으로 멀어진답니다 대학생이 되면 사촌으로 멀어졌다가 군대를 가면 손님 제대를 하게 되면 팔촌으로 멀어지고 장가를 들면 사돈관계처럼 서먹서먹한가 봐요 그러다가 손자를 낳으면 내나라 동포인데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로 갑니다 그리고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으면 금메달 딸만 둘을 낳으면 은메달 딸 하나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을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한답니다 다 탐욕과 집착 때문에 생겨난 말장난입니다 행복이란 관념이고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귀먹으리 남편과 눈 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도 못 듣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싸움은 가난의 씨앗을 뿌려서 수입도 재산도 늘지를 않고 몽땅 손해뿐입니다 집안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은 냉 온 풍기가 아닌 부부간의 따뜻한 사람과 이해죠 배우자는 서로가 모자가 되어서 여름에는 상대를 시원하게 덮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덮어주어서 부부 사이를 다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냉수 한 잔이라도 목마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며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게 되죠 부정적인 태도는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주변까지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미소를 지우며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나 지위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받을 것은 잊어먹고 줄 것은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과 고통이 심화되죠 진정한 행복은 만족함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기 때의 천진한 얼굴로 돌아가서 웃는 얼굴, 밝은 얼굴, 평온한 얼굴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원망의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을 하면 끝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며 마음만 상하고 건강까지 헤쳐서 결국 손해뿐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지 말고 그래 나라고 피해갈 수 있나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자기 반성은 하되 자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생들은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상대적인 분별과 감정이 인과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죽을 만큼 기쁠 때도 있고 죽을 만큼 기분 나쁜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을 모두 털고 기분 좋은 일에 대한 욕심의 불도 끄고 기분 나쁜 일에서는 고락의 인과 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가 있고 음지와 양지, 낮과 밤이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가버린 강물입니다 농담도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런 농담도 삼가해야 합니다 텅 빈 마음으로 보면 며느리를 딸로 착각할 일도 없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도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미소 지으며 남을 위해 문도 열어주고 생수라도 한 잔 나누면서 남들이 나의 언행으로 온종일 행복한 기분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냉정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한 언행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남들로부터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의 위로가 재기에 발판은 못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긋해집시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이를 서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야를 넓혀서 보고 천천히 밀고 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신나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농담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고 또 한가하게 누워서 이리 저리 뒤척거리고 뒤척거리고 있는 모습도 상상을 해보면서 여유롭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항상 최악이 아닌 최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길에서 나와 부딪힌 사람도 실수로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주고 내가 머물던 장소를 떠날 때는 그 자리를 정리해주고 떠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공원이나 자기 집 앞 길가에 쓰러진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여유롭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 벌이에만 매몰되면 망합니다 거지도 제 돈 다 쓰고 간 거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기 분야의 성공 사례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읽으면 나의 길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변해갑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과 아상이 있으면 고락의 인과와 고통의 괴로움의 과보가 따릅니다 상대가 건네는 농담은 그냥 미소로서 받아 넘겨주고 삽시다 그러나 내가 건넨 농담이 상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농담도 듣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지 당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농담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농담은 신중히 하며 농담 속에 진심을 담아서 상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벽에도 귀가 있고 전봇대에도 눈이 있죠 말을 잘못해 두면 두고 두고 말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나에게 집착하니까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삶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텅 비워서 부처님의 미소를 닮도록 노력을 하고 모처럼 만난 사람과도 하고 싶은 말의 30%만 하는 절제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은 솜털처럼 따스하지만 상대를 해롭게 하는 말은 가시던 풀처럼 아프게 찌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하지 말고 조심스레 살아가는 멋진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도량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셔 대원본존 지장왕보살마하살림이셔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어떠한 난관에도 희망의 빛을 바라며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하여 항상 웃음이 논천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멋있고 힘차게 살아가는 자비 광명의 등뿐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림 이 말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홀! 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